이게 뭐야 이게 뭐야 베이징 레벨입니다 평생 한 가지만 먹어야 한다면 새우 대게 새우 대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대게는 꼭 깨져요 대게는 이렇게 생기네 세우는 이렇게 생기네 그럼 세우죠 대하라고 생각을 했다 내가 출연해야 한다면 디스커버리 생존 시그널 가짜 사나이 디스커버리 나이키 아디다스 나이키 베이비 앨범 3잔에 나이키 협찬 K2 소총 M16 소총 트 곽튜브 곽튜브 미들 레벨입니다 랩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면 션니슬로우 YDG YDG 베이비 고인도에서 반년간 함께 지내야 한다면 이근 백종원 이근 디스해놓고 아니라고 발뺌하기 디스해놓고 처참하게 발리기 와 스타일상 아니라고 할 것 같은데요 쇼음악중심 지오 지방시랑 하루 MC 보기 엠카운트다운 정상수랑 하루 MC 보기 와 그래도 상수형이랑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슈퍼비 더블 K 마이크 스웨거 천만 뷰 모발 천만 개 새로나기 뭐라고요? 마이크 스웨거 천만 뷰 나오기 모발 천만 개 새로나기 아유 당연히 천만 뷰죠 저는 아직 있어요 하이 레벨입니다 오르내림 다섯 명이랑 맞짱뜨기 윤비 한 명이랑 맞짱뜨기 아우 그래도 다구리보다는 한 명한테 맞는게 오 내가 아 이길 수도 없겠구나 제 3회 멤버로 들어가야 한다면 시비메스 드렁큰 타이거 어 시비메스 어 시비메스 타이거 제이케이 디스하기 비프리 디스하기 이게 들으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타이거 제이케이 아 근데 제이케이 형은 어 내가 이렇게 디스를 하게 되면 어 재밌게 받아줄 거 같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Ooooo